근데 또 숨길려고 근데 안 숨겨도 돼 안 숨겨도 되는데 보니까 뼈에 붙어있는 맛있는 고기 부분은 다 먹었고 안쪽에 하얀 그 부분도 숨기려고 여유가 생긴 거지 주헌이가니까 안 뺏어 먹어 너 강아지야? 응? 입에 있는 거 계속 물고 있어? 강아지 흉내 내는 거야? 먹어 오늘은 여기다 파묻는 동작을 안 하네 천천히 먹어 고춧가루 가지고 나 이런 경우가 왜 저런 표정을 지을까? 저 우리가 웃으니까 고춧가루 아이고 잘 타네 썩 훔쳐 그렇지 절대 부딪치게 하면 안 돼 어이구 잘한다 운전 실력이 상당히 좋은데? 다리 봐 가르쳤어? 어이구 잘한다 수원님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봐봐 응 저 또 돌아봐 응 그 동네는 이렇게 넓은 데에 다닐 데가 없지 어이가 많이 없어요 보람 응 가봐는 데가 있어요 오, 잠깐만 주기! 거기로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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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앉아봐. 자, 주원이가 갔다. 어, 뒤에 넘어간다. 여기 뭐가 올라왔네? 올라왔어? 자, 이제 주원이 나와. 이제 승디 넣어보자. 승디 나가! 승디 나가. 승디 의자, 앉아. 오, 꼬리. 승디. 엄마, 나 냄새 맡아봐. 앉아. 이제 내가 들어올 차례야. 내가 들어올 차례야. 네가 들어갈 차례 라고 한 거야? 응. 승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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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디.